존경하는 필라 대 목사의 어르신들을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30년 초에는 일양인 교회에서 아는 부산교회에서 노인을 갖도록 했다고 했는데 제가 또 여러가지 입점상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2008년도에 필라 목사의 매장을 하면서 그때 원로 목사의 모임을 같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셨고 또 제가 그 당시 지금 하늘 나라에 가신 견용서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도 백혁 목사님도 없고 권용서 목사님도. 그래서 필라 원로 목사회가 사실은 그때 한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회장 때 그렇게 모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 은퇴 목회자 모임은 계속 부흥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필라 목사회에는 모이기도 힘들고 지금 필라에도 조금 처져있어요. 그러나 아주 20년 연체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임을 가지신 원로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장례를 했는데 또 1년 만에 또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김선호 정묘사님 밑이지만 저도 올해 68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또 여러분들 원로 목사에 가입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68세가 됐는데 미주 지역 전체 대표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우리 미주 성별구단의 토총회장으로 제가 사회가고 있는데 4월 달에 제가 이제 총회장을 취입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빌려가지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도 그 날씨가 눈이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눈이 내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귀한 또 원로 목사의 임태국사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빌려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다 지도해 주셔서 사실 이렇게 후배가 또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사회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처럼 사회부는 은퇴하지만 신앙은 은퇴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리타이어. 그래서 리타이어는 다시 타이어를 갖다가 다시 함부로 끼어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 오늘 은퇴 목사님들은 건강하셔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퇴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민은 호랑이 띠라고 그래요. 저는 말티인데 말티인데 여기 호랑이 띠. 여기 선배 동창에 대해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가 계십니다. 호랑이 띠.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선생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한 해는 특별히 동계올림픽이 2월달에 중국 회의심에서 있고 월드컵이 11월달에 아랍국가 카타르에서 있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3월달에 있게 됐습니다.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즉 그런 말이 있어요. 9988234 그런 말이 그 전에 있었는데 99세까지 풀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안다가 사흘째 죽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00세를 넘어가시고 120세를 바로 사신다니까 정말 건강하게 근데 오래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다 여러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큰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소원을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내적인 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고 매번 성대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올해도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올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도움자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가스밀이라고 했어요.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목사님이 미리 뭡니까 미리 뭐예요? 그 유언이 뭐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라도 유언할 게 별로 없는데 유언할 게 없다고 그래도 유언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오늘 한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체크하우를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하루에 내가 얼마나 오늘 기쁘게 살아야 될까 오늘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오늘 내가 어떻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를 이제 체크하우라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니 그런 우리 삶을 하나님을 다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쁨이나 여기 그 기도나 감사하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물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그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다 알리는데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기쁨의 반대는 뭐 슬픔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성서적으로 보면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 그래서 새부터 그냥 막 벼락치게 발을 내고 기쁨을 뺏어가는 그 분노의 삶을 사게 되는 건 사실 이 그 성경에도 분노가 많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분노는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분노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되고 오히려 그 말을 내게 되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하나의 정말 화내는 일이 없이 분노하는 일이 없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산학종원 선생님은 그런 운동을 제창했어요. 미소 운동, 스마일링 운동 항상 웃음, 웃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정령입니다. 항상 웃음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천국의 기쁨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멸매인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그래서 대성일과 성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빌버 성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이 기쁨을 성료들에게 공조했습니다. 이 나홀은 화일의 텐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인사하다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기쁨이에요.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눈이 올까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이 얼굴은 일기에요. 일기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 얼굴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속상하면 속상한 얼굴이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이한 기쁨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굴은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사도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언제든지 밝을 때나 어둘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우리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실 앞에서 우울증 요즘에 너무 우울증들이 많은데 그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쁨을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울증의 효과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15초만 웃어도 15초만 웃어도요 12칼로리의 열량이 소모된다. 그리고 수명이 2일 연장된다. 그리고 윙몸 일으키기 있잖아요. 윙몸 일으키기 그거를 25번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25번 나와 하기 쉽지 않을거에요. 근데 그 웃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웃으면 우리 근육에 231개의 근육이 다 우울증이다.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나타난다. 장원수 출장 20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인간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울면서 태어나는데 그 이 아이들의 그 웃음 효과를 찾아보니까 아이들은요 하루에 하루에 400번 웃은답니다. 400번 아이들한테 배워야될 것 같은 웃음으로 아이들은 400번 웃는데 성인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답니다. 하루에 15번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배워야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까담없이니까 계속 웃고 가게 되는가 웃으면서 머리가 좋아지고 발달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 발달 촉진제가 된다는거에요. 웃으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거에요. 겨울로 겨울복과라는 것이 있대요. 부모가 막 화를 내니까 애가 막 사라지고 집어던지고 이러는데 부모가 웃으면 애도 그냥 웃는 아이가 되는거에요. 내가 웃지 않으면 아니면서 자꾸 아이고 웃으라고 그러면 되냐고 또 웃음은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전염병 전염병 같이 코로나처럼 웃음을 웃으면 다 웃게 됐다는거에요. 영문도 모르고 웃냐고 했다는거에요. 긍정의 힘을 가져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심신 면역체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하늘은 지금 우리가 결심하면서 아이들처럼 웃는 사람이 무서웠고 또 정말 우습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사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쁨을 잃지않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귀한 한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번째로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거죠. 쉬지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반대를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가르쳐요. 기도 기도가 충만하면 그런 것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데 근심이 충만하고 걱정이 염려가 충만하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심셔야 합니다. 미국의 미국의 기념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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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해지하고 인해 가정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만 심각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 여파가 남았습니다. 요즘에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세속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는 새해가 되면 쓰는 기도에도 하고 굳이 기도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사라지고 계속하려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기를 꼬았다가 뺐다가 꼬았다가 뺐다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정전되면 얼마나 속상합니다. 미국에도 전기만 안으로 하더라도 그냥 모든 게 다 마비가 되더라고요. 주의소도 캐스테이션도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냥 문제가 심각해. 전기만 지나면 전기가 한 달 안으로 막 있을 때 아 정신없잖아요. 전부는 항상 기도하고 낭맙치나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해요. 파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그 정말 어려운 시험들을 이겼고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사자의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한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사람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기도시 지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중도 기도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중도 기도의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근무 예치위원 해가지고 3개월 훈련을 받고 1개월은 행정학교에 와서 이제 성남에 있는 행정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과정에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요 거요동 그쪽에 이제 공수훈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냥 아주 다 뿌리고 가는거잖아요. 그 이제 군인들을 다 뿌리고 가는거에요. 낙하상 그 그 광경이 너무 멋있더라구요. 나와서 이렇게 보는게 아니고 그 너무 멋있잖아요. 살아있는 곳이니까 공중에들 그래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참 이제 내려오면서 푹푹푹푹 낙하상 펴지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낙하상이 안 펴지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저거 어떡하냐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뒤에서 맨 뒤에서 나중에 내리는 사람이 그냥 안 펴지는 낙하상 쪽으로 뛰어봐요. 그냥 뛰어요.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타는 순간에 마지막에 보좌 낙하상 옆에 조그만게 있어요. 이렇게 딱딱 펴지고 그 먼저 떨어졌던 그 마카센이 펴졌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히 펴졌는데 그런데 그 뒤쪽 찾아온 그 사람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그냥 마음이 가더래 저거 펴줘야 되는데 펴줘야 되는데 펴줘랑 말라 펴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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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너무 기가가서 그냥 교관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아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거기 와서 훈련만 학생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로들이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생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그분이 교관인데 육군대위인데 이제까지 한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학생을 구하려고 이렇게 내려가던가 그냥 그 자기가 죽었다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랬더니 다 다 완전히 그분이 너무 가슴이 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는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정말 우리 정민들에 의해서 우려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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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기도 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낙의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에서 이루고 다 기도를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어떤 군인의 이야기보다 실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베트남전에 참가했다 참가했다가 복귀하는데 캐리포니아 쪽으로 왔고 동구 쪽에 부모님이 계신데 전화를 했어요 이 아들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그 자랑 전에는 다 끝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 파티고 파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잘했다 너 돌아온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내 친구가 전쟁에서 눈을 잃어버리고 눈 안을 잃어버리고 전쟁에서 팔 하나를 팔 하나를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불쌍해서 이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동안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있는게 아니라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니가 그 친구 돌봐줘야 되잖아 그럼 너무 힘들지 그냥 얼마나 또 있다가 집에 가서 해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는 계속 내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빨리 돌아와라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구나 야 그건 안 돼 같이 계속 그렇게 전화가 딱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이 아들이 이 아들이 자살을 이 아들이 그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의 자 그 아들이 아들이 눈이 눈을 잇고 다리를 잇고 다리를 잇고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 내 친구가 정말 우리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죠 정말 기도했다면 그 엄마가 기도할 때는 그런 문제를 잘 그래서 해결할 텐데 왜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이름으로 통복을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 기도를 믿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또 모든 주의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부려주시고 간과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간 우리 목사님들 밤의 시기를 주의용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봄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봄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반대가 뭐겠어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한 분들이 생활을 너무 많이 하려고 같아요 그래서 성격 공부하면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국에서 광흥 대학교인데 대학교 가서 아이들을 배우러 시달려 돌아가면서 감사하게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을 나눠보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우선 우선 감사하는 일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대 하나도 감사한 일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되고 구속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며 또한 정말 감사가 많을수록 문항적이고 감사가 많을수록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큰 재산입니다 이 감사는 성경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은 감사는 은의 동산에서 피는 꽃입니다 감사는 은의 광산에서 키워낸 노다지어 고아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변입니다 정말 이 감사를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를 회복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영혼이 회복하고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님 모두가 다 감사의 신앙인들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한나의 감사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요셉의 감사는 문무철기가 되고 다니엘의 감사는 자작을 에서 구원하고 파오리바 신라의 감사는 옥중 필립포에서 해방되고 필립포 교회가 탄생하고 염의 감사는 갑전의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이민 생활에 고도하고 어렵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 찬양제 라고 하는 그 이제 찬양제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감사 찬송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도움사의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아 그렇지 이래도 저래도 감사 우리 삶은 정말 이 감사가 충만할 때 행복 오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의의 가슴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한 기쁜 삶이들 또 요일로 은퇴복사의 복사님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행복된 기원 하나가 되었을 믿습니다 아멘